3D 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5는 바이오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는 3D 프린팅 기술을 치과 의료기 산업에 적용하여 상업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상업화에 성공한 바이오 세라믹 소재는 지르코니아 슬러리입니다. 최근에 지르코니아 슬러리에 대한 C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1 3D 프린터는 기존의 절삭 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적층 가공 방식의 치과 보철물 제작에 세계 최초로 적용한 제품입니다. A1 매니팩처 바이오 세라믹 3D 프린터 G-PRO & 슬러리 G-PRO has two models, one for the dental, the other one for the non-dental. A1 is the first move of bringing 지르코니아 3D 프린터 into global dental restoration market. G-PRO Dental is aimed to produce high quality of 지르코니아 dental restoration exclusively with using 지르코니아 슬러리 이니셰라. A1 주식회사의 G-PRO 프린터와 슬러리 제품은 기존의 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A1이 개발한 지르코니아 슬러리는 바이오 세라믹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캐드캠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형상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캐드캠이 구현하지 못했던 교도, 각도, 내면 링크홀 등이 정밀하게 구현된 인공치아 제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캐드캠으로 블록을 가공하면 분진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합니다. A1의 3D 프린팅 생산 공정은 분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A1의 바이오 세라믹 3D 프린터는 치과 의료기기 외에도 정형 앱과 신경 앱과 정밀기계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G-PRO 인더스트리아는 의료기기와의 정형 앱과 신경 앱과 정밀기계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The global medical and dental 3D printing market is expected to grow and expand fast in the coming years. A1 is committed to delivering better quality of products and services to customers.